올해 이미지 에어에 들어가서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 이 영상이 오이 오이 et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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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옷을 입고 오는 느낌 바로 입고 오는 게 없어서 오늘은 먹방에 다 먹었는 거에요 이쯸로는 먹방에 다 먹었다 그래서 오늘은 먹방에 먹방을 먹으러 가야 될거에요 잠시 감사해요 왜 저렇게 먹방을 먹방? 언제나 먹방에 먹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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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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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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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눈에 뵙고 있는 것부터 저의 눈에 뵙고 있는 것 같아 이 눈에 뵙고 있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